조망이 아주 좋고요 약초 키우기나 양봉하시기, 농사짓기, 주말농장 그리고 농막 넣고 지내시기 아주 좋은 매물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 현장부동산TV 공인중개사 6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매물이 오늘의 본 매물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고요 1950제곱미터 약 1,950제곱미터 약 1,800평입니다 1,799.8평입니다 약 1,800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눈앞에 보면 본토지가 측량을 하시고 이렇게 펜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고요 지적도상 여기서 이쪽으로 더 토지가 있으니깐요 참고하시고요 포장도로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본토지 바로 앞에 끝나는데요 한 5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은 들어오는데 문제는 없고요 건축허가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농사용으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목상은 현재 임야인데요 보시다시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이고요 비포장도로가 본토지 옆에 붙어 있고요 포장도로가 여기까지 본토지에서 한 5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시고요 여기가 소백산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주 금방에 깨끗한 계곡 그리고 소백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읍에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내시기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류를 위치 표시해 드리고요 본토지 뒷부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인데요 보시다시피 표시가 반듯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면 여기면 또 본토지고요 제가 이렇게 걸어올랐습니다 포장도로가 여기 앞에까지 와 있고요 이렇게 걸어와 있는데 지적도로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는 여기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기 보이는 면보다 이렇게 조금 더 토지가 땅이 큽니다 1800평이니까요 굉장히 토지가 크고요 기농귀촌 농사짓기 좋고 여기는 양봉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양지바루고요 양봉하시기도 좋고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혼자 산다 자연인 토지 찾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농사짓고 지내시기도 좋고 농막 갖다 놓고 지내시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옥수수동산 흔적이 보이고요 토지 뒷면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내시기도 좋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조망입니다 아주 조망이 좋고 주변이 소백산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약초 캐시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약초 신기도 이 토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자... 여기... 자 한번... 토지... 차량이 이렇게 다닐 현적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잡혀져 있고요 자... 지족동산은 지금 보이는 바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자... 이렇게 걸어올라 왔고요 이렇게 걸어올라 왔고요 이쪽은요 필지 자체는 반듯합니다 약경사가 좀 있고요 자... 뒤편에도 다른 필지들이 있는데 경계면이... 이렇게 경계면으로 보입니다 자... 본토지에서 바라보는 조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본토지가 굉장히 넓고요 비포장도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은 아주 편합니다 자... 조망이 아주 좋고요 저... 뭐... 약초 키우기나 양봉하시기 농사짓기 주말농장 그리고 농막 넣고 지내시기 아주 좋은 매물이니까요 싼 매물... 이거... 싸게 부담없이 지내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